안녕하세요. 오늘 식물은 학자스민 인데요. 학자스민이 이제 지난주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퍼 있는데요. 학자스민 그 향이 꽃향기가 또 상당히 좋은데 이 향기는 올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지금 꽃향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지방 가득하고요. 꽃이 그 줄기 끝에 쪽에서 새로 나온 줄기에서 이제 꽃이 많이 피게 되는데요. 이 학자스민은 덩굴 식물로서 덩굴을 한 해에도 상당히 많이 그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자라게 되는데요. 노지나 정원에서는 줄기를 그냥 누려뜨리면서 키워도 되지만 그 화분에서 키울 때는 그 관리가 필요한데요. 줄기를 자를 때는 꽃이 피고 나서 꽃이 이제 지고 나서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3, 4월, 5월 초까지 그렇게 피는데요. 꽃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피고 나서 꽃은 연속해서 피고 지고 해요. 그 새로 나온 줄기에서 꽃대가 나와서 또 피고 피고 지고 또 먼저 핀 꽃은 또 지면서 피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5월 초까지 그렇게 꽃이 피게 되는데 꽃이 이제 더 이상 꽃송이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여름에도 간간히 피긴 해요. 그런데 여름에 이제 줄기가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여름이 되기 전에 잘라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제 여름에 잘라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줄기에서 내년 봄에 다시 꽃이 피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줄기는 그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줄기를 자를 때는 10cm, 20cm 그렇게 잘라도 돼요. 그 줄기는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길게 나오거든요. 길게 자라면서 나오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지지대에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빙빙 돌려가면서 감아줘도 되고요. 감아줘도 되고 잘라줘도 되는데 이제 적당히 잘라서 보기 좋게 이제 모양 잡기 적당할 정도로 그렇게 감아주면 되고요. 화분에 너무 너무 많이 감아 놓으면 그 안쪽에 이제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줄기를 이제 감아가지고 안에 환기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또 물주기는 물관리가 또 중요한데요. 물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학자스민 지금 저희 건 거의 대품 정도 됐는데 큰 약간 큰 화분에 이제 학자스민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중품 이상이 됐을 때는 약간 큰 화분 그리고 깊은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물관리가 편하고 물을 한 번 줬을 때 어느 정도 그 물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 공급이 원활하게 되니까요. 너무 작은 화분에 키우면 정말 관리가 안 되니까 약간 깊고 넓은 깊고 큰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관리는 비교적 수월해요. 수월하고 아파트라면 베란다에서 그냥 사계절 그냥 놓고 키우면 되고요. 뭐 계절과 상관없이 겨울에도 충분히 월동을 하고 또 노지에나 정원에서는 이제 약간 묵은, 묵은둥이, 학자스민 같은 게 이 정도 되면 노지에 심어도 돼요. 정원에 심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되고요. 영양관리는 꽃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봄, 가을 그리고 1월 정도 저는 1월 정도 영양제를 조금 더 추가해서 주거든요. 봄, 가을 주고 1월 정도 영양제를 주고 나면 2월부터 이제 빠르게 피기 시작하면 2월부터 피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영양제를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물관리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건 물관리하고 이 덩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지지대를 저는 3개 정도 안쪽에 세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감아줬거든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감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 옆에서 겨순이 나와가지고 새 줄기가 또 나오면서 새로 나온 잎줄기에서 또 꽃이 피고 지난해에 나왔던 줄기에서도 또 꽃대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꽃송이가 피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또 이때 정도 그리고 초여름까지 향이 좋은 삭자수민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해 해결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